오늘 땅강아지 두 마리 사망 아픔을 뒤로하고 출조했습니다 멋집니다 대준비해서 투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 전 두 대 펴서 미끼 걸어서 던졌습니다 석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정말 공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 경치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좋습니다 한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입질이 없어서 루어를 잠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웜으로다가 경치가 아주 예술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입들어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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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치야 되겠네 입력이 장점 어후 오프 오옷 오 prisons 오프 아아 앞서 미치는 어디서 아니면 오프 오예 아아 Fur fui 왔습니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보이시나요? 너무 어두워서 어두워서 안보damn 어 망둥 올라왔습니다 망둥 야 야 오늘 망둥 한마리 야 어우 cr 뱉쌌습니다 어우 야 이거 어우 cr 좋습니다 cr 좋구요 어우 cr 좋고 어우 꽤 큽니다 어우 꽤 큽 꽤 큽니다 야 망둥 한마리 했습니다 야 오오 망둥 했습니다 오늘 야 이 녀석 아주 어우 큽니다 예 야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겠죠 아 그럼 다시 한번 또 던져 보겠습니다 어 이대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어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데 여기 확 들어가질 않네요 어 방금 전에 에 올린 애처럼 이렇게 확 들어가야 되는데 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단 채보겠습니다 예 일단 채보겠습니다 오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왕둥어 나왔어 왕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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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째 두마리째입니다 두마리째 아우 아우 왕둥어 두마리째입니다 두마리째 두마리째 예 아주 좋습니다 아아이 자 왕둥어 아아이 어 이녀수 에이 아 아 처음에 올라온 녀석이 확실히 큰 크군요 이야 크네 이야 처음에 올라온 놈이 크 오우 오우 이야 아 아 오늘 두마리 왕둥어 두마리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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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하하하 하하하 어 두마리 왕둥어 두마리 하고 어 계속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 접고 오늘은 어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차갑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 접고 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님들 예 응가하십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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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